편안해. 뭐하고 있어? 편안해. 뭐하고 있어? 야, 너 왜 깨먹고 있어? 씻으려고 그랬지. 옷 좀 여매 뭐하는 짓이야? 아, 잠깐 있어봐. 뭐하는 짓이야? 지금 막내죠? 네, 막내. 너나 옷 좀 여매? 너 깨먹고 뭐하는 짓이야? 씻어야지. 아, 씻을 거야, 이제. 잤어. 어이, 동생. 반가워요. 정말 친한가 봐. 귀엽다, 동생. 동생, 여기 또 셀럽 바꿔줄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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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씻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야, 얼굴 보여줘. 지금 누나가 아이돌룸에 나왔어요. 뭐하는 데예요? 뭐하는 데냐면요. JTBC. JTBC. 아이돌 프로에 누나가 나왔어요. 대단하네. 어떤 누나예요? 평소에. 완벽한 누나죠, 완벽한 누나. 완벽한 누나예요? 야, 뭐래. 너 똑바로 말해. 어떤 누나예요, 평소에? 진짜. 잘생겼다. 귀엽네요. 귀엽네. 지금 말을 못해. 울먹거리네. 아니, 저랑 하면 되게 편하게 통하는데 지금. 너무 연예인 나이가 봐가지고. 장점 하나, 단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누나. 누나야, 장점 하나랑 단점 하나. 아이, 이뻐라. 장점 하나, 아이, 이뻐라. 우리 누나는 아니래. 장점 하나랑 단점 하나만 얘기해 줘. 장점이 많은데. 장점? 장점 수도 없이 얘기할 수 있지. 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지. 아... 완벽한 누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만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밥을 좀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 아, 이거 짠하다. 저기요. 동생님. 네. 지금 동생분 여자친구 있으시죠? 네. 누나가 예뻐요, 여자친구가 예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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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